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국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국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세.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까 과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미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른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삶이 걱정과 염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서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청년들은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장년들은 또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고 노년들은 반대로 자식에 대한 염려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어쩌면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합니다. 22절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가장 걱정 중에 핵심이고 모든 걱정의 근원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에 먹을 음식을 없어서 걱정인 반면에 부자들은 여러 음식 중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삶을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두 가지의 예를 들어 확증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창고에 자신의 먹이를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까마귀는 멸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까마귀보다도 더 귀중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는다고 해도 들에 피는 한 송이의 백합화보다 아름답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러냈던 모든 영광보다도 들에 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언제든 사람의 손에 꺾여서 아궁이에 던져질 것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 들풀이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런 고민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3년 동안이나 보내셨습니다. 이 일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왕이었던 아흑왕을 피해서 그 시내가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가뭄이 왔으니 이제 시냇물도 다 말라가고 또 밖에 나가서 먹을거리를 찾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겨우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배부르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거리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배부르게 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있어야지 목숨이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 의복이 있어야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사실 음식이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복이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정말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몸과 또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선장에 나온 간략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은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먹고 입을 걱정과 염려가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하고도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렸던 사람과 같이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초청을 받아가면 이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가운데 보면 2경이나 3경에 한마디로 한밤중이나 또는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오늘 잔치에 갔으니 아 돌아오지 않을 거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놉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일정에 바뀌어서 주인이 돌아왔다면 주인을 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는지 도통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안일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지혜롭고 진실된 청직인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시켰던 그 일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당분간 오지 않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놀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작스럽게 돌아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내 곡식 창고에 곡식을 넣을 곳이 없구나.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들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과 만나시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진지하게 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이제 나는 죽는다.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부터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저를 찾아오는 동시에 정말 너무 피곤했던 육신 가운데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제 속으로부터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다시 서게 될 날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서 나왔던 먹고 입을 것이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먹을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옷을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만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그것을 더욱더 기다리면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더욱더 이 청지기와 같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정말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31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려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정말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가 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복함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소서